찍는다 예쁘게 나와? 생긴대로 나와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그럼 알려줘 왜 고백 못하는건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야 깔까봐? 깔까봐가 아니고 잃을까봐 그게 은수 마음이라면 난 진짜 진심으로 원해 뭐야 선우야 너는 짝사랑에 대해 아니? 이번 가사도 까인거야? 제발요 진짜 답답해 어? 짝사랑이 별거야? 왜 아프고 어? 슬퍼야되는데 어쩔수 없다는게 슬픈거겠지 너 나랑 이세만 같이 있을래?